창세기의 질문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왜 라헬은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쳤을까? 이 질문으로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두렵게 하지는 않았는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과 2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뒤에서 쑥떡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이용해서 자기 이송만 차리는데, 우리 아버지는 손해만 보고 있다. 동시에 야곱은 라반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았던 것이다. 야곱이 큰 부를 소유하게 되자, 라반은 자신보다 부자가 되어가는 야곱이 못마땅합니다. 당연히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반의 아들들도 야곱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야곱은 이제 라반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떠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지만, 야곱은 라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라반에 대한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려 20년을 잔인하고 무서운 라반에게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조용히 불러 그들의 뜻을 묻습니다. 라반의 딸들인 그녀들도 야곱과 뜻을 같이 해서 아버지 라반이 없는 틈을 타 도망하기로 결정합니다. 라헬과 레아는 야곱과 마찬가지로 아버지 라반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원망과 분노가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9절과 21절 말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라헬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서 친정집 수호신의 신상들인 드라빔을 훔쳐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 아람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다가 모든 재산을 거두어 가지고 도망하였다. 그는 강을 건너서 길루아 산간지방 쪽으로 갔다. 야곱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틈을 타 자녀와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가축을 비롯한 그동안 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라반을 피해서 가난으로 도망했습니다. 애설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왔던 야곱이 이제 대가족을 이끌고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가지고 라반을 피해 도망합니다. 그런데 라헬은 중요하고 긴박한 순간에 아무도 모르게 친정집 수호신의 신상들인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드라빔은 히브리어 테라핌의 한국어 발음입니다. 단어의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습니다. 드라빔은 집안의 번영과 불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수호신을 만든 신상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드라빔을 이용해서 점을 쳤습니다. 당시에 문화가 기록된 서판에 보면 드라빔의 소유자가 집안의 상속자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드라빔을 찾기 위해 쉬지 않고 야곱을 추격한 것을 보면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라헬은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라헬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드라빔을 자기의 신으로 믿고 있던 것일까요? 아니면 드라빔을 번영과 불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믿고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어서 훔쳐 나온 것일까요? 드라빔이 귀한 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라헬이 탐심으로 훔쳐 나왔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라헬이 드라빔을 자기 집안의 수호신으로 섬기기 위해 훔쳐 나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라헬은 라반을 피해 도망치는 것이 두려워 드라빔을 이용해서 점을 치며 갈 길을 인도함 받고 싶었던 것일까요? 당시 사람들은 드라빔을 가지고 점을 쳤기 때문에 자신들이 도망하는 곳을 라반이 점을 쳐서 알아내지 못하도록 훔쳐 나왔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집안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라헬이 자기가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야곱을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훔친 것일까요? 라헬이 아버지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훔쳤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라헬은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라헬의 신앙적 동기를 의심하기 전에 아버지 라반에게 상처받은 라헬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라헬의 행위를 이해해 보면 어떨까요? 야곱이 라반의 두 딸에게 도망의사를 말했을 때 그녀들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드러냅니다. 창세기 3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얻을 분기시나 유산이 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주 딴 나라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파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몫으로 돌아올 것까지 다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하십시오. 라반은 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부를 위해 딸들마저 이용하는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 그가 라반입니다. 라반의 두 딸은 자신들의 남편인 야곱에게 임금 주지 않는, 약속된 임금도 주지 않는 이기적인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상처가 많았음에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마음에 맺힌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서 도망가는 라헬이 자신들에게 상처를 준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 라반이 가장 아끼는 드라빔을 훔쳐나온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인 드라빔을 훔쳐나온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나왔고 라반은 그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라반은 자기의 수호신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수호신을 도난당한 라반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자신과 집안의 수호신을 잃어버린 라반은 스스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헬은 자신들의 것을 빼앗고 이용한 매정한 아버지에게 최고의 복수를 한 것이 됩니다. 아버지와의 작별 인사도 없이 도망가려고 했던 라헬과 레아. 그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아버지 라반의 모습이 사이와 딸들을 두렵게 했던 아버지 라반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반성하고 성찰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반에게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야곱과 그리고 그의 아내들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상처와 분노가 무엇인지 헤아려 볼 수 있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년 동안 사람 이용하고 아픔을 주고 분노하게 만들었던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라반이 혹시 나의 삶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러한 이기심 욕심 또 사람을 힘들게 하는 면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깨어져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모든 사람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